가수 한 분 더 만나볼게요. 이 가수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. 이태원 가수하고 함께 MBC 트롯 민족에 출연했고 그때 8등까지 뽑았을 때 이분은 7등 안에 들어갔던 일이죠. 또 KNN 방송에서 골드마이크를 잡아라에서 우승을 했고 또 트롯 매직 유람단의 KBS에 출연해서 많은 화제를 불러 이렇게 똑같습니다. 여러분 트롯 민족 탑 세븐에 들었던 가수 신곡이 나와서의 꽃을 찾아온 당시 김혜진 가수님의 박수를 만나보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혜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콧대 쪽 inclusive 내가 저에게 다가가 사람이 내게 정ộc연이 가져받은 하늘로 흥신 몸에 갇혀있던 내 맘 눈물을 주워지지 나도 잘 모르는데요 저런 음원하고 아름답고 어쩌라고 너로 여유고 돌이라도 마시고 좀 염어봐요 당신을 말하고 새 노래가 주는 사람이 생각할 게 없던 실차적으로 당신 여기엔 잘 참 앞서보세요 내 진명 감사합니다 내 골고루 손님의 은혜가 사랑이 내게 잘 어울려지 눈부신 너와 다 닿혀있던 내 맘 누구도 모르지 나조차 내 보내는 데여 저 내린 노랗고 하다를 깔았고 저 곳 너무너무 어려요 이 모래라도 마시고 이 업무 원하여 당신 내가 원하여 세월간 적은 사람이다 생각할게 너 못 지쳐줘 당신 세월간 적은 사람이다 생각할게 없는 것 너 못 지쳐줘 당신 너 못 지쳐줘 당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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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